노른다 그러는 거지? 아니, 지금은 안 돼요. 아니, 아니. 진짜 노른다 그러는 거야. 아니, 이제 곧... 노래 잘하잖아. 아, 갓서즈! 서준이 하우디우드 한 번 좀 들어보자. 감독님, 제발... 기억에서 지워주세요, 잠깐만. 지우지 못해서 한 마디데..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유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근데 뭔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야. 이나는 거다 줘. 아! How do you do? 수아야!